제가 이기면은 광장게장 100마리 주문하겠습니다. 아, 광장게장 100마리! 아, 이거 흔들리는 멘트예요! 이거는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흔들리지 마! 흔들리지 마! 이거 좀 치사하거든요. 이건 비리예요. 이 공국 버텨낼지 명얀만 대 송정수! 어, 들어갑니다. 감으로 들어온다! 컷, 컷! 설마... 어, 설마? 송정수! 어, 들어갑니다. 흔들어, 크게 흔들었어요! 어, 들어갑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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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으어!